We just chill out 매일 갔던 뮤 여성들 뜬 게 새로워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갓세븐 영재입니다 저는 지금 에스카이어와 커버낫 프로젝트 컬러우먼을 녹음하러 왔습니다 정말 기깔나게 하고 업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린입니다 지금 18살 때 얼굴 보여요 아아 아아 잘하세요 아 아 네 앞에서부터 털어드릴게요 네 아아 한 번 들어봐도 돼요? 네 컴온 원 투 쓰리 포 약간 좀 신나게 해요 네 여러분 편하게 해 주시면 돼요 아 부끄러운데 신나게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벌써 부끄러워 컴온 원 투 쓰리 포 아 싫어 다시 할래요 투 쓰리 포 포 더? 포 만 아 다시요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가는데 원 투 쓰리 포 이게 제일 어려워 녹음 중에 컴온 원 투 쓰리 포 예 예 모두 같은 마음인데 예 예 모두 같은 마음인데 예 하나만 더 받아 네 곡 처음 들었을 때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내가 저렇게 멋진 고음을 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오늘 그 걱정을 떨쳐냈습니다 저는 제 파트 중에 자신 있는 표정과 빛나는 눈동자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약간 들었을 때 진짜 자신감이 생긴 느낌이고 내 눈이 빛나는 느낌 자신 있는 자 네 더 자신 있게 자신 있는 으로 해볼게요 자신 자신? 자신 있는 아니 자신 자신 아니면 자신 있는 자신 있는 자신 있는 눈 내 말이 자신 있는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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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는 표정과 빛나는 눈동자 어 저 잘한 것 같아요 오 좋았어 잘한 것 같아요 오 좋다 됐어 됐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응 수고했어 인터뷰 어제 짧은 사 배울게 맥락 짧은 사이 날 스쳐 지나가 뒤돌아본 순간 나 짧은 사이 날 한 번 더 준비해 아이 아이 어 이렇게 하자 곁은 긴장도 두려워하지마 나의 이스라엘 아이 아이 들어볼게 네 어때? 몇 번 더? 응 응 그냥 뭔가 들으면서 운동해야 될 것 같고 약간 뛰어다녀야 될 것 같고 신나고 경쾌하고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이걸로 쓰입시다 소쿨하게 유앤 소쿨하게 유앤다 소쿨하게 유앤다 소쿨하게 유앤다 소쿨하게 유앤다 원 투 트리 아 목까지구나 컴온 원 투 트리 포 체크 우리 위한 시간이야 우리들 사이 우리들 사이 우리들 사이사이로 우리들 사이사이로 우리들 사이사이로 이거 하이로 하면 어떻게 돼? 라이너 저는 첫 훅이라고 생각해요 첫 훅이 아무래도 조금 신나고 우린 새롭게 it just feels right 사비 해볼게 우린 새롭게 it just feels right 우린 새롭게 it just feels right 우린 새롭게 it just feels right 아무래도 시원하고 청량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훅 시작부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린 새롭게 it just feels right 아 괜찮은데요? 요거 좀만 더 세게 한 번만 해볼까? 세게요? 네 이 뒤에는 나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린 새롭게 it just feels 어 좋아 좋아 원의 모든 게 가능해져 어? 이거 좋다 개만 바꾸면 되죠? 한 번 더 원의 모든 게 가능해져 그냥 고망설 좋아 좋아 아 좋아 저는 됐어요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요 노래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음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화보도 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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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